2022, 2023년차 결과물 이번 같은 케이스는 11월 7일 이게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앞으로 계속 대중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결과물이 확 달라질 겁니다 누가 뭐래도 농업은 농업은 물과 온도 온도라는 측면에서 결과물이 팡 터질 겁니다 물, 온도, 한기지 습도관리 결국은 이 싸움에서 결과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품질 스마트팜이 대중화가 되면 그 다음은 품질 싸움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스마트팜은 결과적으로 이 수량, 열매 수량이 결과물을 바꿔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참여호박씨 올라오는 중이고 11월 7일 시설은 다 해놨죠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관리도 해주시는게 맞고 11월 18일입니다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래 이 온도관리를 해야 돼요 온도관리를 식물이 적정 온도 그래 생과 사이 그 온도영역까지 관리를 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28일 정식하는 중이고 음 자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이게 모종이 이동하는 거죠 자 이것도 기술이고 자 12월 1일 음 정식해 놓고 최적하다는 거지 그래 이분이 단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 어떤건 일찍 했고 어떤건 늦게 했고 그러면서 생육속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집어서 키웁니다 집어서 집어서 키우는게 장단점이 선명해 그렇기 때문에 봐가면서 하세요 무조건 찝는다 무조건 푼다 이런건 아니에요 네바트 맞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12월 22일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1월 3일 디디디딘 어휴 많이 컸죠 항상 잘 크면 순을 한두 마디 두세 마디 더 치겠다 이런식으로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1월 3일 자 수정 전이죠 음 수정 날짜도 체크하시고 자 그 모든걸 체크해야 돼요 1월 6일 자 꽃 들어오고 있고 자 1월 16일 이제 서서히 수정을 아까 막아 판단하시겠죠 수정을 했나 탁탁 불이키는 것 같은데 1월 6일 하면은 2월 2월 16일 3월 1일 이때 나오겠죠 1월 이제 11일에서 20일 사이 그때 이제 수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1월 20일은 너무 늦다 어 1월 10 1월 1월 1일에서 이제 어 1월 10일 사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런식으로 이제 날짜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거는 열매가 좀 재무집이다 이게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결국은 순을 잡아주는 용도 아시라는 용도는 순을 잡아주는 용도다 그렇게 생각해도 저거 만약에 저가 하면은 그 다음 또 또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 그 시간을 굳이 낭비하지 마세요 아시는 아시를 뿌립니다 아시 엇갈리는 그냥 순을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그런식으로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게 흘러가면 되고 결국은 3월 20일 30일 그 때 이제 아시 엇갈리 아시 엇갈리 아시 엇갈리 빠른 분은 두블리게 생각될거고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색깔 나고 있고 2월 11일 색깔 들어오고 1차 1차 색깔이죠 계속 따라 봐야지 식물을 봐야지 아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 흐름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순간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자 색깔하고 1차 2차 2차 어이구 이거 수확했다 1차 2차 3차까진가 2차 2 3차색이죠 2 3차 색깔 그리고 이제 아시 수확 이게 스마트 플러스인가 그럴겁니다 3월 2일 요 꽃 겉에가 살짝 안 이쁜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 아시 엇갈리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규정을 하는거지 지나갈 수 있는건 지나가면서 하세요 3월 8일 진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딱 정해지지 않나요 3 4 5월에 250에서 300박스 그걸 어떻게 따봐요 그 해답은 결국은 물이다 물 자 물 온도는 자꾸 높아지는거고 그리고 이제 습도 물을 준 만큼 이제 한기관리를 잘하면 돼 뭐 그때 뭐 병이니 어쩌니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겁니다 병을 떠나서 아 3 4 5월에 250에서 300박스 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다는거지 자 3월 26일 4월 13일 햇빛 보은 부족한 나가면서 온도 변화가 오면서 식물이 살짝 위축이 된다 이런 느낌 근데 중요한건 생과 사회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게 잎이 바뀌잖아요 이게 온도가 바뀌면서 잎이 바뀝니다 잎 주름이라든지 잎 형태라든지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그게 결국 바뀐단 말이야 품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품질이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빨빨빨 따라는거지 빨빨빨 따야지 해결이 난다는거지 그리고 천장을 여는게 나을까요 패드를 여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나을거 같아요 천장은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의 측면을 본다면 천장이 나아요 각자 선택이지 저것까지 제가 막 관여하진 않아요 다 선택이니까 자 4월 28일 자 주름 이런거 보이죠 5월 9일 우리 이게 저는 제 기준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 포인트요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거 같아요 자 계속 봐요 5월 9일 계속 보면서 골물주는거 내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지 그리고 결과를 바꿀지 올해 결국은 9m 하우스로 뭐 1600 1800 10m 하우스로 2000만원 이런 분들이 결국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게 뭘 의미하는거 같아요 계속 뛰어 넘는다 이런거 의미하는거요 자 항상 계산을 많이 하시고 더 나아지세요 자 6월 22일 자 결국은 온도를 못 이깁니다 온도는 체내에 수분을 흔드니까 수분은 결국은 뿔을 흔드니까 7월 되니까 바로 확 작항이 바뀌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작항이 탁탁탁 바뀐다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느낌을 받으면 결국은 바뀐다 이게 4쌍 태자부인데 근데 뻑금하잖아 자 이 중에 4쌍이 몇개입니까 4쌍이 4쌍이 1개네 1개 1개 이렇게 4쌍이 기한겁니다 4쌍 1개 나왔잖아 그나마 쏘은 꽉 찼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 4쌍이 없네 그죠 자 요런걸 좀 체크하면서 내 열매가 현재 어떻다 이것도 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더 나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